김성수의 뉴스 해설 성수대로 사랑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는 좀 이제 한 3주 후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대강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대림절마다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수가 오신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예수가 왜 우리 곁에 오셨는가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번씩 다뤄보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이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드라마 지옥,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굉장히 큰 반향을 얻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잘 살펴보고 있으면요 진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죄와 구원과 또 신의 정의에 대한 것을 충분히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괜찮은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예수 오심을 한 번 역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실 분이죠 생명사람교회의 한문덕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참 한동안 우리 여기 못 나와서 역시 대림절이나 돼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한참 됐네요 벌써 중간에 좀 이렇게 가끔 오셔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시지 못했고 또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네 가면 갈수록 이래저래 또 강의들 요청들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요 눈꽃을 새 없이 바빴습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 혹은 진짜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쏠리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도 지옥 얘기하러 왔는데 제가 지옥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나쁜 놈들 때문에 고생하신 어떤 일가족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서 오전에 무려 5시간을 설명했습니다 5시간? 네 9시에 남원에서 오셨거든요 내가 밝히기는 어렵지만 남원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도봉구에 있는 우리 교회에 9시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1시까지 얘기하고 점심 식사하고 또 1시간 얘기해가지고 3시쯤에 잘 보내드리고 해방을 시켜드리고 제가 또 이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핵심이 그거죠 지옥은 없다 그렇죠 그 지옥 가지고 중세부터 시작해서 교회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매개체도 없으려고 했는데 그런 거 헤쳐먹으려는 놈들이 만들어놓은 많은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게 새 진리죠 그렇죠 내가 지옥 넷플릭스 몰랐는데요 유튜브에 짤들이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보셨어요 못 봤다 그랬더니 이거 보셔서 우리 한번 얘기해야 된다고 해서 또 지옥은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또 한참을 보고 있는데 마침 또 성수 대표님이 이번 대강절에는 이거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해서 열심히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의 지옥의 전문가는 한문도 목사님이고 그렇죠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의 전문가는 접니다 그렇죠 드라마는 또 알아보고 하시고요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지옥을 더 설명 잘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 문화평론을 공부한 사람 중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기독교를 거의 이제 목사적인 직전까지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문화평론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드라마는 몰라 그렇지만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는 제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다 아니 연상우 연상우보다도 더 설명할 수 있다 연상우 감독이 은근히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사입인가 그거 만화 있어요 아내메이션 그것도 상당히 아주 종교적인 걸 다뤘는데 아니 그분은 제가 어디 한번 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저와 비슷하게 모태신앙으로 잘하시고 이랬던 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젊은 시절을 예수와 함께 뒹굴면서 지내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징이라든가 혹은 거기서 진짜 메시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종교에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좀 터프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이상하게 왜곡됩니다 김어준은 화살촉이다 그러는데 무슨 개코 진짜 화살촉은 신의 한수의 신의식이라든가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왕자 왕자는 실제로 이끌고 사람들 갖고 가서 테러하잖아 김어준이 테러를 합니까? 바로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조선일보의 프레임 공격 이런 것까지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그게 얘기될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이 프로그램은 드라마 지옥의 스포일러가 작렬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지옥을 보지 않으신 분 스포일러에 혐오를 하시는 분은 여기서 플레이를 그만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스포일러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옥을 다 보시고 나셔서 보시면 어떤 것보다 깊이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묵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성경 딱 갖고 오셔서 지옥에 관해서 내가 묵상을 해보겠다 이러면서 도전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 드라마는 우선 서울시내 한복판에 난데없이 괭음이 울리고 그리고 새놈의 크리처가 나타납니다 이걸 나중에는 사람들이 사자, 저승사자 이렇게 부르죠 이 크리처가 나타나서 어떤 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합니다 사정없이 패죠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결국은 알 수 없는 불로 이게 지옥의 불인지 신의 불인지 레이저인지 그건 모릅니다 하여튼 이 불로 태워 죽입니다 태워 죽이고 나중에 보면 그게 지구의 물질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죠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죠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같은 건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뭔가 의미심장하다 일종의 트랜스포메이션일 수도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여기 있던 놈을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옮기면서 그쪽의 놈이 이쪽으로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쨌든 그런 상태가 되고요 마지막 장면에 또 경악할 반전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연을 해 그런 어떤 응징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진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서부터 이 현상을 꾸준히 자기는 연구해왔다 그러면서 이게 신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시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연은 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신이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연을 받기 전에 반드시 고지를 받게 돼 있는데 고지를 하죠 고지 너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지옥에 간다 죽는다 또는 그리고 지옥에 간다 이 말이 섞여요 죽는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고지를 하고 정확히 그때 어디선가 이 사자들이 나타나서 시연으로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설파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가 보여주는 영상이나 그가 주장하는 것들을 믿지 않죠 그런데 어떤 비혼모가 아이 둘을 키워야 되는 비혼모가 자기가 고지를 받고 그렇죠 이들을 찾아갑니다 이들을 만나죠 자기 생일에 아이들이 촛불을 켜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고지를 받죠 그렇죠 그 고지를 받고 결국은 세진류의 정진수 의장을 찾아가서 그래서 거래를 하죠 정진수 의장은 이 고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너희 자식들은 자존심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30억을 줄 테니 이걸 생중계할 수 있게 해다오 이런 주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 1화서부터 3화까지의 전반부 1부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중반부가 또 펼쳐지고 결국은 한 3부작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화 정도가 거의 3부작의 마지막 회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팀의 부부가 나오고 이 부부는 각자의 선택을 해서 세상을 바꾸죠 이런 내용을 이 드라마가 펼쳐나가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성경적으로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혹은 성경에 어떤 것을 비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것이 이 드라마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철저하게 기독교의 얼개를 가지고 이 논리를 펼쳐나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일단 지옥, 제목부터가 지옥이죠 그러니까 새 진료에는 지금 새롭게 나타난 어떤 현상 지금 갑자기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옥의 사자가 불러서 전사자가 나타나서 뭘 하는 것을 해석하는데 그거를 정진수 의장이 뭔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는 계기로 쓰는데 그놈들이 경쟁 상대를 삼는 게 그게 개신교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말하는 게 지옥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천사, 이게 사실은 지옥의 드라마는 천사처럼 아니하고 약간 무서운 사람처럼 나오는데 이게 원래 또 만화가 있거든요 거기는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를 이렇게 일러줘요 그런데 성경 내내 보면 그런 하나님의 예언자 같은 그런 방식으로 약간 신비한 방식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알려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맨 마지막에 또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지금 차근차근 얘기를 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개념들을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개신교의 얼개로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신교의 개념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들을 잘 비교하면서 들여다보면 그러면 훨씬 더 이 드라마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정리해보자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고지 이 고지는 솔직히 성경상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사명을 인간한테 전달해 주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이거죠 수태고지 네, 저 이제 신약성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임신할 건데 그 임신할 아기는 사람의 해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얘기를 하죠 이 수태고지가 마리아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이미 수태한 다음에 나타나지만 마리아의 사촌한테 나타나죠 그거는 이제 세례요한 세례요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수태고지 이야기의 맥락은 그 앞에 사실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그때 거기가 100세라서 아브라함 99세 맞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89세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될 때쯤 너가 아들을 잉태해서 애를 낳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럴 때 사라가 막 웃죠 웃죠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지금 90인데 아이고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웃어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웃음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로 동일하게 이제 누가 보금서에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먼저 누구한테 하냐면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 사가리아 세례요한의 아빠 엄마 거기에 나타나서 네가 애 낳는다고 하고 그게 또 마리아한테 그런데 마태보금으로 가면 천사가 이번에는 요새벽에 나타나요 맞아요 요새벽에 맞습니다 다 달라요 나타나는 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알릴 때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대개 이제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나타나서 알려줄 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없고 우리 웹툰에도 무서운 모습으로는 안 나타나요 네 그냥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기괴한 형태로 나타나서 보여줍니다 그건 연상호 감독의 이제 어떤 뚜렷한 의지가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렇게 괴물처럼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을 다 뒤져보면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환상에서 이제 괴물이 보일 뿐이지 하나님 자체가 그렇게 괴물처럼 나타나거나 이러지는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정도가 자기한테 나타난 천사를 설명할 때 뭐 엄청나게 설명을 합니다 뭐 하나는 사자 갖고 무슨 허리가 어떻게 되고 다리가 몇 개 달렸고 뭐 불처럼 뭐가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괴물처럼 보이고 나머지는 다 천사가 굉장히 거룩하고 신비롭고 아름답게 그려지는 거죠 네 그냥 평범하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혹은 사라와 아브라함한테는 이웃 사람처럼 그냥 나그네처럼 나타났죠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자기가 천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좀 듣고 보니까 재미있는 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소명 같은 걸 줄 때는 이름을 불러요 맞아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에라 사무에라 뭐 이렇게 그런데 여기도 박정자 그렇죠 너는 뭐 이렇게 이거 비슷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고지라고 하는 장면은 성경상에 있는 고지를 비틀어서 만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단 이 고지를 할 때요 너가 이러한 사명을 받는다 혹은 이러한 예언을 널리 알려라 뭐 이런 식의 고지를 받지 넌 죽는다 넌 지옥에 간다 특히 넌 지옥에 간다는 고지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에 간다는 건 없고 딱 한 번 희승이야 왕한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너 15년이 아니라 너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런데 희승이야가 그래가지고 이 벽을 면벽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많고 이 개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늘려주셔 그런 얘기는 살짝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귀개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거는 뭐 그거 하나씩 다 좋지 않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옛날에 한 10년 전에 나왔으면 뭐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 이거는 2단의 아 맞아요 이거 보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큰일 난다고 네 2단의 무슨 장난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성경을 비틀거나 차용해서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달라요 라고 작가가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혹은 나름대로 그거를 이렇게 비틀어서 어떤 진리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시연을 알아야 됩니다 시연 시연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의미는 눈앞에서 한번 시험적으로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징조라고도 볼 수 있고 신의 의도를 강력하게 눈앞에서 체험하게끔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원래는 시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 이 시연이 일어나는 장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 중간에도 나오지만 고지를 받은 사람이 자기 혼자만 있는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죠 어쨌든 이 시연이 지금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 저런 식으로 세 명의 사자가 나중에는 불로 태우는 장면이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마녀 재판이 떠올랐어요 아 그렇군요 불로 화형시키는 솔직히 지옥이라는 개념도 주로 중세 이후에 만들어지잖아요 지옥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좀 더 오래전에 생기는데 그런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렇죠 마케팅하는 마케팅하는 것은 중세가 가장 많죠 그 마케팅하던 대표적인 사건이 마녀사장이잖아요 그런 거죠 마녀사장을 보면 처음에 고문을 하죠 이 고문을 하는 게 사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랑 너무 흡사합니다 온갖 고문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악마에 씌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보여주고 사람을 믿게 하게끔 거기서 온갖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초기에는 교수형을 했는데 나중에는 다 화형입니다 불로 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이 시연의 과정은 실제로는 마녀사냥 마녀재판을 응축한 것 같다 그러니 이것도 굉장히 기독교의 잔혹한 죄악사 중에 하나를 응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면서 하나님을 더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활용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네 공포 마케팅은 똑같아요 지금 말하자면 그런데 제가 지금 살짝 곧 마녀 넘어가기 전에 지옥의 사자라고 부르는 지옥의 사신이라고 부르죠 지옥의 사자라고 부르는 놈들이 세 명 나온 게 보니까 아브라함 찾아온 것도 천사가 세 명이네요 셋이에요 맞습니다 이 삼은 항상 삼위일체 그래서 삼이라고 하는 숫자에 숨겨져 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가 있죠 완전수로서의 삼 하나님으로서의 삼 이런 걸 보여주는 그리고 지옥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개념 중에 하나인데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 원래 유대교에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없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비슷했어요 원래 유대교는 우리도 그냥 죽어서 황천길 간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황천길 간다는 게 진짜 무슨 어디 황천길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정도의 생각 정도만 있었죠 맞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 선조들의 길을 따라갔다 이 정도로 표현했지 어떤 죽어서 어떤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디를 가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머무는 방식의 지옥 그 땅 감옥이라는 건데 그런 다른 공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원래 유대교 전통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그건 페르시아 이원론 페르시아 종교에서 들어온 겁니다 페르시아 종교 네 거기는 이제 선신 악신 개념이 있고 맞아요 선신과 악신 개념의 싸움 속에서 이원호적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선신이 다스리는 세상과 악신이 다른 세상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간 그런 게 있고 그게 이제 유대교 안으로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서 여기서 한 50년 정도 종생활하거든요 그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치면서 페르시아가 다시 중동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페르시아랑 친해져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원론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유대교에 영향을 미치는데 맞아요 그럼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됐는데 왜 그럼 그게 유대교 안에서 마치 있는 것처럼 활동하게 됐냐 그거는 페르시아 이후에 헬레니즘 왕국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들 중에 시리아 쪽 후계자들이 있고 이집트 쪽 후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런데 시리아 쪽 그걸 이제 셀리코스 왕주라고 하는데 시리아 쪽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엄청 핍박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죽으니까 그때부터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놓고 천국 지옥 개념이 확실해지고 그러면 이제 지옥의 이미지 이미지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개 흰놈 또는 개 헨나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가 개 헨나 계곡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개곡입니다 지금 가보면 개 헨나가 이래요 지금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걸 지옥이라는 이미지랑 일치시킬 수 없잖아 그때 당시에는 달랐죠 당연히 다르지 왜냐하면 그게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인데 거기는 뭐냐면 이방 종교 중에 신을 달래려고 인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특별히 몰렉신 여기 몰렉신입니다 잘 준비하셨구만 이 몰렉신에게 아기를 바치죠 그리고 뒤에 불이 타고 있죠 이 아기를 불에다가 던져서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사람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된 거예요 그 금지된 사건이 아브라함의 이삭받친 사건을 통해서 바꿔졌다고 많은 구약자들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이런 게 벌어지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혐오했고요 여기다가 온갖 쓰레기도 버리고 더러운 것도 버리고 이랬어요 그 동네 흰놈의 골짜기는 계속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저런 데를 더럽고 추하고 정말 가정스럽고 냄새 나고 그래서 만약에 나쁜 놈이 가려면 저런 데 가라 이렇게 한 거지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놈은 저런 데 가라고 해서 생긴 게 개인 놈이지 무슨 죽어서 가는 어떠한 정확한 공간으로서의 지옥 개념은 사실은 더 후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악인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원한 형벌에 간다고 마세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길로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게헨나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거죠 그건 유대교의 어떤 공통적인 비유 개념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지옥을 애초에 믿고 예수님께서 지옥이라는 게 있고 거기를 직접 아셔서 자기가 직접 지옥도 관장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설명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듯이 지옥은 악인이 가는 곳은 게헨나 골짜기 같은 곳이야 이렇게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는 지옥을 설정하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더 깊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음번에 더 연결하게 할까요 어쨌든 어쨌든 예수님이 말한 지옥이든 유대교 전통의 지옥이든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 대한 무슨 존재로적 의미에서 쓴 게 일단은 아니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중세 이후에 지옥 마케팅을 해야 네 그렇죠 돈 벌기가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연옥도 만들고 단태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개념도입니다 이게 층이 있어요 단태의 신곡은 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죠 천국도 층이 생기고 네 당연히요 당연히요 그런데 그건 이제 옛날부터 고대인들의 하늘은 유대교만 해도 3층천이 있었거든요 1층천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곳 2층천에는 천사들이 머무는 곳 3층천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지옥도 마찬가지로 아주 진짜 지옥이 있고 여기 약간 연옥 같은 그런 거 그런데 이 연옥을 만들어 놓은 게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연옥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한 번은 좀 이렇게 기회가 더 생기잖아요 한 번에 찬스가 더 있어요 찬스를 주는 거지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야 돈 내 면죄부사 정확하게는 면벌부인데 면벌부 죄를 면할 수는 없고 죄는 하나님이 하는 거로 면할 수는 없고 죄에 대한 벌은 면해준다 이런 아주 그것도 말장난이 아닌데 그래도 연옥이 그래도 의미를 남은 게신교인이지만 그래도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 개념이 의미 있는 건 그래서 또 산자와 죽은 자가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도 해주고 그냥 떠나보려고 말하면 너무 인간답지 않잖아요 한 번 그런 거 해준 건 좋은데 그걸 나쁘게 사용하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네 친척 누구 거기 연옥에 있는데 너가 지금 여기다가 동전이 땡그랑 하는 순간 연옥이 있는 분이 싹 열린다 이런 거 하면서 돈 딱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영원히 하늘로 간다 그렇죠 이런 기가 막힌 마케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성베드로 성당제 지으려고 돈 엄청 걷고 제가 열심히 이 부분을 연구해 본 건 아니지만 일부 도를 믿습니까 이런 분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조상을 갖다가 잘 대접해 주면 그러면 네가 좋아진다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내라 결국 다 돈입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조상이나 이렇게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을 지옥에 있는 걸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옥까지 살펴봤고요 지옥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나중에 깊이 있게 얘기를 해요 왜 지옥을 얘기하게 됐는지 심지어 성경에도 약간 그런 영원한 형벌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의도가 나옵니다 의도 그거 이제 큰 문제죠 이게 핵심 중에 하나죠 핵심 중에 하나 여기서부터는 진짜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신은 왜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느냐 신은 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느냐 이런 얘기는 성경상에 없잖아요 신이 인간에게 왜 죄를 짓게 하느냐 신의 의도가 뭐냐 그런 건 없죠 없어요 그런 건 없죠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건 전부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서 진짜와 사입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 의도를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사입이에요 대표적인 게 문선명 그렇죠 의도를 자기가 다 깨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지금 구원파 종말이 다가왔는데 이 종말에서 빠지지 않고 들려 올라가는 법을 내가 안다 신천지 다 그래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멀쩡해 보이는 교회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입이 짓을 하는데 이런 거이죠 가령 태풍으로 어디가 휩쓸려 갔는데 그게 신의 의도가 뭔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순간 걔는 사입이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탄의 소굴이지 아니 신의 의도를 네가 어떻게 알아 피조물이 그걸 안다고 하는 순간 그거는 자기가 신과 동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상에서 그거를 개발하는 게 바로 초대의장 정진수인 거죠 왜냐하면 정진수는 고지를 받았는데 고지를 받고 나서 죽기까지의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 볼까 하는 자신의 해석으로 결정적으로 내놓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후반부에 바뀌잖아요 세진류의 김정칠인가 하는 목사가 미래종교하는 목사가 바뀌어서 시연을 자기네 성적 같은 데서 하는데 그 뒤에 그림이 있어요 정진수 의장이 딱 서 있고 애들이 막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김일성 그림하고 김일성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거 작가의 의도가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딱 들고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의도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 의도 이거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의도 신의 의도를 얘기하는 자들은 사회입니다 이거는 인간은 신의 의도를 알 수 없다가 정답이고요 그리고 그 의도는 모르지만 다만 신처럼 신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건 예수님께서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셨지 의도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개신교랑 약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신학적으로도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불완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한하고 전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뜻을 이해하고 있고 내가 그걸 말한다고 하는 순간 그 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한국 개신교의 아주 엄청난 문제거든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해요 정광훈 그리고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협박한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 그러니까 당연히 언어가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 말하고 하나님 까불문 죽어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착각한 거죠 그걸 착각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적그리스도예요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560억을 뜯어내기 위해서 거기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알받기? 알받기라는 거죠 신의 의도는 모른다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십니다 고지 같은 걸로 그거는 성경상에 있는 얘기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건 몰라요 우리는 그 의도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신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할 때 그때 예수님 어떡하셨지? 이렇게 하고 성경에 뭐라고 써야 했지?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마치 신의 의도를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선택한 것들을 따라하면 그게 길이 되는 거니까 글로 따라오라는 거고 그러면 진리와 생명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번역도 되게 멋있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많이 번역하지만 그거는 생명에 이르는 참된 길이다 이렇게 번역해주세요 맞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참된 길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게 정말 생명을 북돋는 일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억압하고 제가 오늘도 5시간이나 말씀드리는 게 사람을 억죄잖아요 헌금 강요하고 주일날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업이 망한대는 등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주눅이 들고 생명이 오그라들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조심해야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딱 이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전부 팔아서 이웃들한테 나눠주고 네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그게 중요하죠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의도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근데 이걸 알려줘가지고 나는 이 드라마가 너무 좋았어요 아 의도 이 드라마를 보시면 모든 사이비들을 그야말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다 알려줍니다 누가 와서 신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걔 사이비예요 끊으세요 자 새진리 이 새진리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진리에는 새로운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리라는 개념은 원래부터 있었고 참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참되지 않을 게 없잖아요 참된 이치니까 참된 이치는 옛날부터 참되고 그건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언제나 늘 그러한 것 이런 뜻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진리라고 말한 거는 기존에 너희들이 진리라고 말했던 건 내가 보니까 가짜다 이러면서 내가 말한 게 진짜다 이런 걸 말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새해라고 하는 개념과 진리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철학적으로 언어철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는 상충합니다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진리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 자체는 사입이다 어디서 새라고 하는 말 자꾸 붙이잖아요 신천지 이렇게 새누리당 사입입니다 다 사입이에요 그게 새누리당과 연결되나요 사입이에요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물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모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모순은 좀 다른 개념의 모순이 있고 이제 시대나 상황에 따라 새로운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또 잘못 가게 하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개념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새진리의 실제 어떤 실체는 어떻게 보면 정진수라고 하는 자다 자기가 아무리 봐도 지옥에 갈 일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내가 지옥에 전혀 갈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이런 징벌을 당하게 된다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새진리회에 그렇게 생긴 드라마에서도 사입이 2단으로 약간 보이기는 하는 건데 새로운 종교죠 신종교죠 새로 생긴 그걸 전반부 후반부 나뉘잖아요 정진수하고 김정채하고 나뉜단 말이에요 일단 그 정진수가 중요한데 정진수는 나름 아까 말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라서 내가 착하게 살면 엄마가 날 찾아오리라는 기대 속에서 한 번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나에게 죽는다는 고지가 떨어지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죠 그리고 그 해석에서 신의 의도를 알았다는 것을 자기만 독점권을 가져요 진리의 해석 독점권을 가져요 그래서 새진리회를 만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일단은 그래도 그런데 그러면 그 진리의 독점권을 가진 이 정진수가 말한 게 너무 빗나가면 이제 이게 새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아무도 안 따라가니까 그런데 그게 그럴싸해 신은 정의로 와야 된다 그건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럴싸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문제 그걸로 뭔가 이야기는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정의가 뭐냐 진짜 올바른 정의는 뭐냐는 가지고 또 해석을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이제 그래도 나는 거기까지 보면 그래도 정진수는 뭔가 진실성이 있어요 맞아요 나름대로 그거를 자기가 독점하고 그걸 미디어를 이용해서 그거를 진리회를 더 키우고 이런 거에는 좀 이제 아주 일반적인 종교가 확대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그다음에 더 문제는 그런 능력도 없는 김정치라는 놈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미 그렇게 새 진리회가 생기니까 이미 생긴 그 신의 의도의 독점권을 가지고 지 맘대로 해석하면서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고 그걸 다스릴 수도 없으면서 계속 인간들을 이제 옥지하는 거죠 그로부터 이제 얻어지는 권력을 또 부를 자기가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요한복음의 우리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래라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자유하지 않은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제 새 진리회는 새 진리회라고 말한 게 자유하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라 거기에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억압하면서 빼먹는 놈은 이제 그 두 번째 후반부 김정치란한테 가면 더 아주 리얼해지죠 여기서 그래서 저는 정진수의 딜레마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진수를 연기한 유아인이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는데 늘 목소리가 떨려요 떨리는 건 공포와 불안 때문에 떨릴 수도 있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혹은 자기가 발견한 것이 정말 옳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 이것 때문에 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해답을 자꾸 구하잖아요 심지어 그 밑에서 막 이렇게 화살촉처럼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들이 막 폭력을 행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더 올바른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폭력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옳은 걸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회의하는 인간이죠 회의합니다 괜찮은 거죠 거기에 우리 형사 형사가 돌을 던지는 거죠 신은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거죠 이 형사한테 복수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이 세 진리에서 그런 죄의 개념으로 좀 넘어가 보자고요 그런데 죄의 개념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항상 욕심이 죄를 낳으니까요 눈앞에 계속 이렇게 맛있는 귤을 놓고 계속 죄를 품으면서 가는 것보다 이걸 빨리 먹고 치워버리자 자 더 탐나네 자 노지 조생귤 이게 지금 농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 귤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귤들이 귤나무들이 쫙 도열에 있는데 그 사이로 파이프라인이 쫙 지나가더라고요 저건 물을 주려고 그랬나 보다는데 액비가 나옵니다 액비 그 액비로 이 귤을 키우다 보니 병충해에 시달리지 않아서 농약을 안 친데요 그리고 너무 잘 자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빨리 익어요 그래서 조생귤이 거의 제 시간에 나온 귤처럼 잘 익는데 그 잘 익은 귤들을 또 맨 위에 햇빛을 많이 받는 애들은 빨리 당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중간은 좀 더 있다가 좋아지고 맨 밑에 있는 애들은 늦게 좋아진대요 원래 햇빛이 많이 받아야 당도가 높아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타이백이라고 해가지고 이 밑에 보면 이렇게 밑에 하얗게 해가지고 햇빛을 반사시켜서 전체적으로 단맛이 나게 하는 게 타이백 감귤이거든요 오 그건 아이디어네요 그럼요 이 타이백 농법 때문에 귤들이 그렇게 달아진 겁니다 신맛 없는 귤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백 감귤은 3kg에 3만원 5kg에 4만 5천원 타이백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다음 해에는 땅이 지력이 없어져서 못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비싼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맨 위에 있는 귤들을 먼저 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 익은 다음에 또 따요. 세 번째가 다 익은 다음에 또 따요. 이렇게 인건비를 3배로 들이면 그러면 균일한 당도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고 밑에 있는 당도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거를 당도선별수확이라고 하거든요. 당도선별수확을 해서 맛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후숙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귤은 다 후숙을 해야 되잖아요 후숙할 때 황토방에서 후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맛을 한번 드셔보시죠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까놓고 설명 듣느라고 입안에 침이 잔뜩 꼬였어요 귤이 갖고 있는 새콤달콤한 기본은 잃지 않지만 신맛이 적절하게 있을 뿐이지 단맛이 가장 강하잖아요. 이게 당도선별수확과 황토방 후숙의 결과입니다 와 맛있다.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요. 얼마 먹지는 않았지만 신 게 싫어요 아우 그러니까 이 단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맛이 적절하단 말이 딱 정확히 맞네요 전혀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귤 같지 않잖아요 너무 잘기만 하면 또 안 되지 단맛이 쭉 나오다가 뒤에 가서 신맛이 살짝 살짝 올라오니까 이게 오묘하잖아요 맛있네요 목사님 가격을 확인하십시오 가격이 언빌리비어블 아닙니까 5kg에 2만원 10kg에 3만원 어떤 마트에 가도 이 노지조생귤을 이렇게 맛있는 노지조생귤을 이 가격에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 농장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더 탐난해 지금 주문하십시오 010-6235-4952 010-6235-4952로 문자로 예약하시면 이제 수요일 수요일 금요일인가 수요일 토요일인가 이렇게 딱 일주일에 두 번씩 배송을 갖다 올려 보내주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맛있는 감귤을 전해드립니다 더 탐난해 010-6235-4952 전화 한번 주세요 10kg면 제가 10kg 시켜봤거든요 네 한 네 가족이 보름은 먹습니다 오 그렇구나 엄청 많구나 많아요 진짜 10kg 한번 구매해보시면 솔직히 5kg 두 개 사면 4만원인데 10kg 하나 사면 3만원이야 그냥 3만원에 사가지고 나눠 먹으면 돼 그러네요 네 여러분 더 탐난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거 치우고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순식간에 3개 다 드셨어 그럼요 마장 먹고 그냥 또 노지잖아요 노지 그냥 마장에서 딱 키우는 거야 이게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귤의 참맛이 더 싱싱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진짜 한번 이거는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아요 농약 안 치고 키운 거 아닌가요 죄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실 잘못한 거 잘못한 거 잘못한 거 그리고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 세상 속에서도 약속한 게 있잖아요 파란 불에는 건너가고 빨간 불에는 멈춰라 근데 빨간 불에 건너가고 뭐 이런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그것만을 죄라고 하는 게 세진료야죠 지금 근데 행위만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 죄랑 비슷한 불교 개념이 있는데 업이라고 업 근데 그 업에는 악업 이제 악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악업 그게 죄잖아요 업은 선업도 있으니까 악업이 죄인데 거기에는 구업 신업 의업이 있어요 입으로 짓는 거 구업 몸으로 짓는 거 그 다음에 의업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어요 아니 예수께서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가늠한 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음심을 품는 것도 죄다 철저하게 파고도 간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죄로죠 아기들도 그럼 죄가 있느냐 이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하면 아기는 죄가 없잖아요 음욕도 어떻게 품습니까 품습니까 아기가 그렇죠 근데 아기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원죄 개념 아닙니까 이제 그건 그렇죠 아 죄 원죄 이거 복잡한데 그래도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요 죄서부터 좀 창창히 얘기를 해보세요 네 해보시죠 일단 원죄가 유전된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고 그게 대로 유전된다 이거를 한 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없죠 그건 아우스티누스의 작품이에요 아우스티누스 네네 그건 아우스티누스가 그렇게 이해했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놓고 남들한테는 이렇게 원죄가 있다고 그 굴레를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맞아요 자기가 너무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방탕한 삶을 극복할 수 없었던 내가 왜 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죄를 짓나 그건 원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된 거예요 그거는 아주 본인의 본인의 체험이 가장 강력해요 사실은 아우스티누스가 저는 그래서 아우스티누스를 공부할 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 사람 진짜 자기가 그렇게 이해한 건 좋다 이거야 왜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서 남들이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맞아요 유전적으로 무조건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그 인간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중세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기독교가 유대 종교에서 생겨서 싹싹이 나서 그게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거기랑 융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 사유하고 종교적 사유가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물과 기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물과 물감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 만들어준 것을 모든 걸 잘 종합한 사람이 이 아우스티루스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그다음부터는 전부 모든 신학자들의 전범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잘했으면 좋은데 바로 원죄 같은 건 잘못한 거거든 그렇죠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계속 유지됩니다 계속 유지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 사람들한테 원죄라고 하는 게 이게 인정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파문당하거나 쫓겨나거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렇게 인간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해줘야 예수님의 보혈로 처음부터 할 수 있고 이런 논리 구조가 있거든요 이제 아우스티루스가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예수의 개념에서의 죄는 뭡니까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럼 기독교가 왜 원래 기독교 정말 예수정신을 왜 죄를 말하느냐 그거는 고통의 문제 때문입니다 고통 때문에 왜 고통이 생기느냐 그럼 고통은 또 왜 이겼냐 구원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핵심은 원래 구원에 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걸 가만 보면 왜 고통을 당하냐면 그거는 사실은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유한성 우리가 유한하지 않고 우리가 무한하고 완전하면 고통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족할 때 뭐가 부족하냐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탐욕이에요 탐욕은 어떤 탐욕이냐 하면 자기가 유한한데 무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한자로 착각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무한자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가 무한자니까 김성수 선생님도 내 앞에서 부를 거야 유한자가 나 무한자 앞에서 이러니까 남에게 고통을 줘요 자기가 무한자라고 생각하면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려 막 뛰어내려가지고 그래도 막 날라갈 것 같아 또 무한자니까 그럼 떨어져 다리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한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남에게 자기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너 무한자 아니다 너 유한자인 걸 기억해라 이거 하나고 그다음에 그게 탐욕이고요 또 하나는 무지예요 무지 사실 그렇죠 이건 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이건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뭘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코로나 왔는데도 소금물 분무기 넣어서 뿌리고 그게 고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말하려고 그걸 말한 겁니다 그 문제 중요한 건 원제인데 그럼 원제가 오늘날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아고스틴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이해하지 말고 그게 아까 말한 죄에서 못 벗어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갓난아기가 무슨 그런 개인이 저지는 죄가 있겠어요 무슨 유전되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를 우리가 하나 키워도 애를 키우려면 그 뭐뭐 상품 기저귀를 사가지고 그걸 채워서 해수에서 딱 한 번 똥 싸면 딱 확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벌써 그게 환경의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데 좀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 이 드라마 지옥의 육화를 보면서 제가 감동하다 못해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로 설명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우리 아이들한테는 죄가 있습니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몇몇 장변으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거든요 우리 아이가 저렇게 열심히 운다 왜 저렇게 울까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는 거 아니냐 살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존 욕 아닙니까 그리고 살려고 먹지만 살려고 싸잖아요 그렇죠 싼 것도 치워줘야 된다 이것도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싸는 건데 싼 것 때문에 또 내가 고통받잖아요 더러워서 짓 물리고 그걸 빨리 누군가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욕이잖아요 욕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욕심이 결국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욕심 때문에 생겨지는 수많은 연계되는 고통의 고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짐으로써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걸 제가 보면서 진짜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연대성과 죄의 보편성이라고 어려운 말을 쓰는데 생리적 욕구는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주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생명체를 죽여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게 섭생 그게 상생이 되려면 나도 내어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살려면 다른 생명체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존중하면서 나도 내어주면 되는데 먹기만 하고 안 내어줘요 그러면 그 순간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대의 그런 신학자들이 인간은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런 한계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역으로 보면 또 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서로가 다 서로의 조화 속에서 존중하면서 살아가면 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걸 먹어주지만 그 먹는 것 때문에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먹는 게 고통을 일으키는 방식이 되면 그건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죄를 건드리는 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줄여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우리 애들이 길거리에서 장작 펴서 통닭 파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한 마리 사서 딱 애들이랑 먹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약간 뭐 이렇게 잘 깨끗하게 살점이 붙어있어 붙어있어서 내가 야 이 친구는 우리가 먹으라고 자신의 온 전생을 바쳤는데 너 이렇게 남기고 그러면 안 된다 다 충분히 먹어주고 또 열심히 살아야지 이 사람은 죄 안 짓는 거다 약간 이런 비슷하게 그런 거죠 말하자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으로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도 그럼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죄가 안 되고 고통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나쁜 짓을 해 자기만 챙겨 그러면 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불교랑 비슷한 그런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끼리 싸워요 그렇죠 그럼요 서로 알다 보면 서로가 발견해낸 지혜들이 얼마나 그렇게 또 깊이가 있고 탁월한지 서로가 배우게 됩니다 서로의 미싱 체인들을 서로의 종교에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 종교와 종교는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평화로워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다만 나는 이 종교의 틀거리 속에서 자라나면서 이 종교의 언어와 체계 속에서 더 이해가 빨라 그러면 이걸 선택하는 거죠 괜히 유일신 얘기하고 이러면서 신이 유일하면 당연히 불교 신자들도 돌보셨겠지 나는 진짜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왜 못하는지 모르셨어요 차분히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아니 깊이 있게 기도해봐도 그래요 맞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만 잘됐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죄가 왜 생기냐면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교도 유한하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인간의 무의미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그러면 유한한 우리가 다른 종교를 통해서 그 유한한 부분을 좀 더 보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이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종교만 다 파악하느냐 하는 순간 이게 죗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의도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입이다 사실은 예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죄와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념인데 죄를 판단하는 게 본인 내가 아니라 새 진리에서 죄를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고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원죄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게 원죄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죄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아주 심플하게 징죄하고 심플하게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죠 철학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새 진리에는 개신교와의 대결점을 노면서 개신교는 아까 아구티누스 같은 경우 죄가 유전된다고 하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그런 걸 멀리하면서 오로지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눈에 보이는 정확한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 이건 법적 논리인데 이건 나중에 더 깊이 얘기하겠습니다 그걸로 자기네 정체성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원죄로 들어가면 이거는 개신교 논리하고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가 약화되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자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모두가 죄인이니까 원죄가 있어버리면 지금 누가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딜레마를 만드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죄가 돌로 쳐라 그렇죠 우리 삶이 모두와 엮여 있어서 아까 말한 불교와 되게 관련이 있는 건데 모두가 엮여 있다면 저 여성이 저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런 지금 어떤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라든가 등등은 다 나도 관여할 수밖에 없다 책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누구를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방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보듬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이 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선판에서 지금 현재 2021년 대선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어떤 후보는 누군가 힘들게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됐어 이렇게 고통받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후보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사과할 게 없다 걔한테 사과를 주죠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독교인이라면 손에 왕자를 쓰고 나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니들이 그렇게 사과하라니까 가서 사과하주마 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사랑의 교회에 가서 오정현한테 칭찬받으면 그게 기독교적인 삶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제 기독교 원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거는요 그렇게 아까 말한 후보 얘기하셨는데 후보가 어떤 잘못을 해요 그러면 다른 데가 그건 잘못된 거니까 정확히 해야 되는데 언론이 띄워줘 다른 정권이 단에서 도와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죄를 감추면서 죄인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이걸 극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사태 그래서 너무나 이게 강력해가지고 이거를 고발해야 되는데 그 말을 표현으로 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부셔야 된다는 거야 기독교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죄의 카르텔 이 말이 좋겠네요 죄의 카르텔을 깨부서라 근데 그게 그렇게 원제라고 불릴 만큼 강하다 그니까 그걸 깨부셔야 된다 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야 된다 눈앞에 있는 그런 정말 강력한 죄인들끼리의 합리와 연대를 그렇죠 그걸 깨부셔야 되는데 너무 철학적인 개념을 쓰셨어 그래갖고 모두가 더 자기를 부끄러워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이 적폐연대 이 적폐연대는 사실상 죄를 못 느끼는 자들의 연대죠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범죄조차도 법으로 정한 범죄조차도 자기는 죄라고 못 느껴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가지고 조금 속도를 내서 화살촉 얘기를 하고 일부를 맞추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화살촉과 고백까지를 얘기하고 일부를 맞춰야 될 것 같네요 빨리빨리 정리해야죠 화살 이 상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이제 화살촉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좋은 의미거든요 그게 원래 그게 저기 뭐야 이 시대의 화살촉이라든가 뭐 앞서 나갈 때 어떤 선구자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거는 사실은 그 정진수는 의도 의도만 얘기하고 의도만 표시했지만 실천을 하지 않죠 실천을 하지 않죠 이 화살촉은 그거를 이제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의도를 말하는 놈은 사이비라고 했잖아요 그 사이비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신의 의도를 자기 것이라고 전유하면서 인간이 하는 짓 대표적인 그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근데 실제로 이 상징을 보면 기독교 안에 화살에 관련된 상징이 없더라고요 근데 없어요 이게 근데 그리스 신화에 있어요 큐피트의 화살인데 큐피트의 화살을 여러분들이 흔히 사랑의 화살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큐피트는 화살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는 두 개의 화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 화살통에 담겨있는 것은 쏘게 되면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낙 화살통에 담겨있는 화살은 쏘게 되면 증오하게 됩니다 원래 사랑과 증오는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한다는 명목 하에 혐오를 펼치고 있는 자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화살촉이라고 하는 걸 선택했다고 보고 여기가 독특하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지령을 막 내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21세기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애국한다면서 맞아요 애국한다면서 가서 국민들을 두드려잡잖아요 아 그렇죠 애국한다면서 그들이 하는 거는 혐오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화살 촉입니다 그런데 감히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 김호준이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갈라치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준이 화살 촉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질을 하는데 실제로 애국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람들을 혐오하고 가서 실제로 폭력을 가하는 그런 존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죄를 고백하라고 해요 원인 결과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죄의 고백을 왜 강요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도 이 죄의 고백을 굉장히 강조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들이 나와서 직접 자기가 지은 죄를 손 들고 얘기하라고 해요 그랬다가 아주 박살났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성교단도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원래 죄의 고백 전통은 그거는 옛날에 중세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예배 인도자 사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내가 깨끗한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서 기존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배 전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칼빈이 예배 안으로 가져와서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죄의 고백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속으로 하면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걸 약간 인민재판하듯이 앞에서 얘기하고 이런 거는 원래 기독교 전통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그런 거랑은 너무 다르죠 이거는 일종의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이걸 겉으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입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교단에 계신다면 나오십시오 사입입니다 이 위험성을 이 드라마가 너무 잘 보여줬어요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백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고백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데 그렇죠 안 하게 되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이 죄인들이 죄도 회개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몰아가서 조리돌림을 해버리고 고백을 하면 져봐라 저 죄인들 저런 죄를 갖다 지었다 동네방네 얘기하면서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초기 가지고 있는 아까 그 죄의 고백도 그런 것도 다 역시 지금 아까 성수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신의 의도는 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의도를 인간이 독점했을 때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강요하고 그걸 하라고 했을 때 어떤 폭력이 벌어지는지 오히려 그놈들이 사실은 저승사자가 와서 혼내줘야 되는 그런데 그거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 그러면 자기가 폭력을 행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고요 그거는 너무나 많죠 진짜 많죠 교회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요 이 정도 개념이 정리가 되면 이제 드라마 지옥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그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신은 정의로운가 혹은 신은 왜 정의롭게 보이지 않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에서의 철학적 테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올라갑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뵙겠습니다